맨날 남한 모델이예요? 맨날 최호사만 모델이예요. 다들 안찍는대요. 와 이거 김찐동님이 잡은거. 얼음빙신님인데 물빙신됐어요. 잠깐가서 30마리. 와 30마리 해도 이거 한 100여마리 잡은 물량이네 이거. 이거 어디갔어? 이거 왜 안보여 이거. 보이시죠? 30마리인데요. 70-80마리 잡은 양이예요. 너무 커요. 이거 크라토 평오지 빙어. 어쩜 좋아. 이거 너무 커. 보이시죠? 오늘 며칠이야. 12월 15일 되겠어요. 평오지 빙어예요. 아무도 안 들고 친다. 최호사가 혼자 모델이네. 아우 쑥스러워라 웃긴다. 네 많아요. 수고했습니다. 빙어쨍 짜자잔. 아 진짜 이런 일이 또 있나. 하하하하